반갑습니다. 학사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문제풀이 학습법,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풀이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도 쌤의 그동안의 영상들을 봤으면 알겠지만 여러 학습법들이 있어,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근데 그 방법들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시기가 언젠지, 수준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고려해서 문제풀이 방식을 고르면 되는 거지. 문제 활용법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풀면 돼 문제?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내가 직접 해봐야 돼, 무조건. 실제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죠. 쌤이 이제 문제를 하나 탁 주면 예를 들어 유전 문제 어려운 걸 탁 주면 자신이 직접 하는 거야. 선생님이 뭐 알려주고 우선 그거 듣기 전까지 한 문제인데 집에서 한 시간 반 걸렸어요. 막 세 시간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와서 빡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이제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렸잖아. 그럼 그걸 고민하면서 시각이 생겨.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아마 되게 많은 경우를 다 해봤을 거야. 그러면 이제 쌤이 수업에서 이렇게 여러 개 방법을 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알려주면 거기서 눈이 팍 하고 띄지. 이거 지금 좋다고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기가 직접 다 풀어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두 번째, 한 문제 15분 넘어가면 스킵. 예를 들어 이제 생명과학을 보통 한 시간 반 보통 이제 기숙 같은 데서는 하루 평균 그러니까 쭉 평균이지 평균 생명과학을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은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현역 고3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좀 시간 없는 학생들은 많이 하는 학생들이 한 시간 반을 조금 넘기는 것 같더라. 하루 평균이야. 그러니까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무조건 한다는 얘기야. 한 시간 반 이상씩.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거야. 한 문제에 15분. 막 보다가 안 풀려. 스킵. 넘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킵. 넘어가고 다음날 다시 하는 거야. 스킵. 버려. 이거 아니야. 버리면 안 돼. 버리지 말고. 15분 넘어가면 어? 이건 조금 놔둬야 되겠는데? 넘어가고. 그다음 거 풀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선생님 그럼 다 넘어가던데요? 막 이러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문제면 스킵. 그리고 다음날 다시 도전.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한 문제에 15분이 넘어가. 그러면 해설지 펴. 그리고 해설지 펼쳐놓고 그냥 개념 공부하듯이 공부해. 이게 하나의 방식이야. 네 번째. 쉬운 건 풀고 어려운 건 버려. 이거는 그냥 그냥 한 거야. 이건. 이건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쉬운 건 풀었어. 어려워? 잘 안 풀려? 버려. 내 앞에서 버려야 이러진 않지. 근데 이 학생들이 보통 샘한테 와서 질문할 때 그 문장의 그 구조가 거의 흡사해. 어떤 문제를 갖고 와.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이거 수능에 나올까요? 이렇게. 무슨 그거에 속 뜻이 뭐야? 수능에 나와요 이거? 저는 이거 버리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야. 이건 넘어갑니다. 이건 웃기려고 한 건데 넘어가고요. 별로 안 웃겼어 지금. 자 1, 2, 3번. 1, 2, 3번.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 수준별 그리고 시기별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샘이 추천하는 방법은 상반기 상반기 때까지만이야. 육평 보기 전까지만이야. 이거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급하게 막 안 해도 돼. 가끔 가다 보면 12월, 1월에 스타트 탁 끊는 학생들 있잖아.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한 4월, 5월쯤 되냐? 그러면 막 급해. 막 N제 갖다 풀고 엄청 어려운 거 풀고 싶어 이런단 말이야. 샘이 가끔 그렇게 물어봐. 야 너 다음 달에 시험 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4월, 5월이면 아직 반수생들은 시작도 안 했을 시간이야. 그때는 온전히 내 구조를 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신이 직접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왜 그러냐면 6평 6평 본 뒤에는 저럴 시간이 없어. 그치? 그리고 6평 까지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 뒤에는 이 시간대 안에 어느 정도 술술술 좀 풀리는 게 좋지. 풀려야지. 이렇게 했으면. 그치? 6평 이후에는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찍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일찍 쌤이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럴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회는 그때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정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빨리 너무 많이 해. 이거를 무조건 하는 거야. 내가 직접 얼마나 걸리든 하루에 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 쌤이 가끔 그런단 말이야. 선생님 저 이거 여기까지 풀었는데 나머지 못 풀었어요. 이거 직접 네가 해설지 안 보고 다 푼 거야? 그러면 네. 유전풀 때. 그러면 일주일 숙제를 내줬는데 한 10개 풀어와. 그러면 괜찮은 거야. 선생님 이거 푸는데 막 3시간 걸렸어요. 상관없어. 처음엔. 1월, 2월에는 전혀 상관없어. 3월도 상관없어. 4월도 괜찮아. 6평 보기 전에는 이래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2번은 센 방법은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무슨 학습하는 무슨 책에서 봤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문제에 15분이 넘어가. 그러면 스킵해. 넘어간대.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우리 머릿속에 무의식이 잠재적으로 이거를 막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컴퓨터 돌아가시면 CPU 돌아가고 있대. 다음 날 보면 안 보였던 요소나 시각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스탠포드 공부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하더라고. 그런 책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갖고 와본 거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 이게 자기가 한번 시도해 보고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하는 게 좋지. 알겠지? 뭐 하버드 공부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책들 있지. 하버드, 스탠포드 막 이런 데 공부법에 이런 게 있대. 세 번째 요거 한 문제 15분이 넘어가 그러면 해설지를 피고 이 해설지에 저 문제의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공부하는 거야. 개념 공부하듯이. 이것도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이야. 이것도. 근데 요거는 이거는 살짝 더 많은 말이 필요해. 자 얘는 언제 하는 거겠어 그러면? 상반기 때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상반기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이거는 하반기 때 공부가 덜 돼 있어. 근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야. 왜냐면 문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떠한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들이거든. 그거를 가지고 문제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개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지금 막 시험 한 세 달 밖에 안 남았고 이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하반기 때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다면 요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엄청 중요해. 이건 선생님이 여기 화면 안 찍을 거야. 왜냐면 말을 제대로 들은 학생들만 알아갈 수 있는 팁을 하나 줄게. 봐봐. 문제에 옳은 정답 보기가 있을 거고 틀린 오답 보기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때 여러분 저 문제를 보면서 그냥 문제를 편안하게 보면서 이렇게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해설집 펼쳐놓고 문제 펼쳐놓고 그냥 막 개념 공부한 듯이 할 때는 틀린 보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틀린 보기를 뭐 예를 들어 항상성 문제야 신경계 문제야 방어작용 문제야 아니면 DNA 상대량 문제야 돌연변이 문제야 모든 간에 정답을 해설집 펼쳐놨다는 얘기는 정답이 보인다는 얘기 아니야. 뭐 정답 3번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3번 뭐 기역, 니음만 답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디귿은 안 보는 거야. 이유는 보통 이제 이거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며. 그치? 그럼 생각해 봐. 보기 중에 오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되어 있는 오답이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헷갈린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오답이 있으면 이거 제껴 이렇게 하면 그게 어렵겠니? 안 어렵지. 헷갈리고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의 답이 뭔지 못 찾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왜? 오답이 뭔지 안 보이니까 오답도 되게 매력적으로 막 그럴듯하게 돼 있거든. 그럼 그거를 공부하는 순간 뭐 돼? 오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잘못됐는데 매력적인. 그런 걸 공부하면 당연히 오개념이 오개념이 생기지. 그치? 그래서 그 요소를 싹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해설지를 활용하는 공부법에서는 이건 이제 한 문제의 15분이 넘어가면 이렇게 앞에 써있긴 하지만 킬러 문제건 기본 문제건 시간이 별로 없어. 개념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럴 때 문제 갖고 바로 확인 바로 개념 공부하는 방법이야. 문제 피고 해설지 피고 정답 바로 확인해서 기니, 디, 중에 오답 뭐 화이트로 지워도 되고 매직으로 지워도 되고 실제 우리 그런 어떤 행위에는 시간 쓰는 거 아깝잖아. 이렇게 가려놓고 옳은 것만 보고 틀림보기는 바로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봤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의 핵심 요소 핵심 주제를 봤다는 얘기고 그거에 옳은 답과 옳은 해설을 본다는 얘기는 요약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하반기 공부법이야. 하반기에는 많이 보는 게 장땡이거든. 안 풀리는데 계속 그걸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진짜 많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길어봤자 15분. 아시겠죠? 여러 문제를 막 보는 거 해설지 보고 봐도 상관없어. 왜 그런 거냐면 본질을 생각해봐. 우리가 문제집을 풀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수능에서 정답 맞추려고 하는 거야? 수능에서 정답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기만 하면 돼. 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여러 유형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한 방법론적인 설명들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그 방법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시기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이 공부법을 문제풀이 방식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문제풀이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랑 강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